안녕하세요, 우기부기입니다. 중국어 회화 100일의 기적 51과 대화문 먼저 듣고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유, 마,可不可以玩两个小时? 또 게임하기 시작하니? 숙제, 너 다 했어? 요,开始玩遊戲. 作业,你做完了吗? 요,开始玩遊戲. 作业,你做完了吗? 요,开始玩遊戲. 作业,你做完了吗? 네, 문장이 좀 깁니다. 한 문장씩 찬찬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요,开始玩遊戲 라고 했습니다. 또 게임을 시작하니? 라고 이렇게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. 요,开始玩遊戲. 요 하면요, 또 라는 뜻이죠. 지난 시간에 우리 요 라는 단어 배워봤습니다. 또, 시작하니? 요,开始. 开始 일성, 삼성이고요. 시작하다 라는 동사입니다. 요,开始. 또 시작하다. 요,开始. 왈요시. 왈요시 라고 하면요. 게임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. 여기에서 왈 하면 놀다 라는 뜻이죠. 중국에서는요, 게임을 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. 한국에서는 게임을 하다 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게임 자체를 왈 이라는 놀다 라는 동사로 호응을 해요. 그래서 왈요시. 왈요시. 이성, 이성, 사성입니다. 왈요시. 그리고 이 왈 이란 단어는요, 중국의 남부 지방에서는 얼화를 잘 사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왈요시라고 하지만 중국의 북방 쪽에서는 얼화로 왈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북방 쪽의 이 발음들을 중국어의 표준어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표준어의 기준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왈요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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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하다 라는 뜻이고요. 요가시 왈요시. 요가시 왈요시. 요가시 또 시작하니? 왈요시 게임하는 거? 게임하는 거 또 시작하니? 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. 요가시 왈요시. 물론 뒤에다가 말을 붙여도 상관없겠죠. 질문이잖아요. 요가시 왈요시. 너 또 게임 시작하는 거니?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. 물론 마자를 생략하고 뒤에 어조만 높여줘서 의문문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요가시 왈요시. 요가시 왈요시. 요가시 왈요시. 요가시 왈요시. 요가시 왈요시. 요가시 왈요시. 쭈어예 하면 숙제라는 뜻이고요. 쭈어예, 사성사성, 쭈어예, 숙제, 니 쭈어왈라 마? 라고 했는데요. 여기서 오늘 새로운 용법이 등장합니다.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니, 너 쭈어왈라 마? 라고 물어봤어요. 숙제를 다 했니?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. 쭈어어면 무엇을 하다? 라는 동사죠. 그리고 완 하면요. 완료할 때 그 완자입니다. 발음도 비슷하죠. 근데 우리는 무엇을 다 완료했다라고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다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. 다 했다.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 표현을 반대로 사용합니다. 그래서 어법도 조금 달라요. 한국어에선 다 라는 부사를 통해서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데요. 중국어에서 다 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보어라는 개념을 사용해 줍니다. 보어가 뭐냐 하면요. 교재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숙어에 뒤에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성분을 보어라고 합니다. 보충 설명을 해주는 단어 보어입니다. 근데 이 보어 중에서도요. 결과 보어라는 게 있어요. 보어의 이 한 갈래에서 또 여러가지 보어의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결과 보어라는 게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보어예요. 결과 보어는요. 이 어떤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어 줄 때 이 결과 보어를 사용해 주는데요. 무엇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보여지는 걸 나타냅니다.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다 했다라고 할 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쭈어 했다 그리고 완 그게 완료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서술어와 보어가 합쳐진 술보 구조가 나오는데요. 이런 문법적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런게 있구나 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냥 쭈어 완 하면 아 다 했다 쭈어 완 다 했다 이렇게 이 문장에 나오는 표현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익혀버리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자주 계속 접하다 보면요. 중국어의 이런 문형들이 한국어의 문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으로 채득하게 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쭈어 완 하면 무엇을 다 하다라는 뜻이 되고요. 뒤에 러라는 동태 조사까지 써줘서 다 했다 과거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걸 확실히 끝맺음을 만들어주는 거죠. 쭈어 완 러 다 했다가 되는 거고요.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줬습니다. 다 했니? 라고 물어보는 건 너 다 했니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너 왜 unrealistic? 너 dream 너 жизнь 作业,你做完了吗?又开始玩游戏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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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作业,你做完了吗? 作业,你做完了吗?又开始玩游戏。 我已经做好了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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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作业,我已经做好了. 作业,你做好。 作业,你做完了吗?又开始玩游戏。 自己发现。 自己在做好了。 自己做完了。 自己做完了吗? 自己做完了。 自己做完了。 自己做完了吗? 그것을 하오, 잘했다 라는 겁니다. 그 결과가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잘했다 라고 한국어로 표현하는 건 쪼어 하올러 라는 대답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쪼어 하올러 라고 대답하는 건 쪼어 완, 무언가를 끝낸 것과 더불어서 잘한 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대답이 되는 거죠. 끝냈긴 끝냈는데 잘 끝냈다 라는 걸 지금 이 아들내미가 어머니한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워 이징 쪼어 하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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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已经做好了 그러면 딱 한 시간만 해라 나 니 지능왈一个小时 라고 했는데요 나 그러면 니, 너, 지능, 지 하면요 무엇무엇만 이란 뜻이고요 능은 할 수 있다란 뜻이죠 그리고 뒤에 왈 하면 놀다란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一个小时 하면요 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한 시간 할 때는一个小时 두 시간 하면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따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시간만 놀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요 什么만 이란 뜻에 지 를 붙이고 능 할 수 있다,玩, 놀다 一个小时, 한 시간 이걸 합쳐볼게요 지능왈一个小时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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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능왈, 지능, 삼성, 이성 지능왈一个小时 한 시간만 놀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전체 문장은요 그러면 너 한 시간만 놀 수 있어? 나 니 지능왈一个小时 지능왈一个小时 나 니 지능왈一个小时 나 니 지능왈一个小时 那你只能玩一個小時 那你只能玩一個小時 에이, 엄마, 두 시간 하면 안 될까요? 아이요, 마,可不可以玩两个小时? 아이요, 마,可不可以玩两个小时? 라고 했는데요. 아이요,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, 이거는 중국에서 자주 들리는 추임새입니다. 그냥 한국어로 에이, 또는 앗,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어떤 놀람을 나타낼 때, 이런 아이요, 라는 감탄사를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감탄사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. 여러분들이 뭔가 단어 외우듯이 익히고, 이 뜻에 대해서 알고 이게 아니라, 나중에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 실생활에서 어떻게 감탄사가 사용되는지 익히는 게 가장 정확하세요. 그래서 이 문장에 있는 건 그냥 아, 이런 게 있구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아이요, 에이, 마, 엄마, 거부, 거의, 거부, 거의, 지금 거의, 부, 거의, 가 생략이 돼서요. 거부, 거의, 라고 묻고 있어요. 됩니까, 안 됩니까? 라고 이렇게 정반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. 두 글자가 있는 정반 의문문을 만드는 건, 앞에 있는 한 글자만 사용해 주고, 뒤에 두 글자를 반복해 줍니다. 그래서, 거부, 거의, 거부, 거의, 돼요, 안 돼요?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. 거부, 거의, 월, 량거 샤오시, 두 시간을 놀면 돼요, 안 돼요? 두 시간 놀면 안 될까요?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. 월, 량거 샤오시, 두 시간 하는 표현은 량거 샤오시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두 시간은 수의 개념이 아니라 양의 개념이니까요. 둘이라는 량자를 써주셔야 됩니다. 두 시간을 얼거 샤오시라고 하시면 틀린 표현이 되고요. 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량거 샤오시라고 해주셔야 됩니다. 량거 샤오시, 아이오, 마,可不可以, 월, 량거 샤오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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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哟,妈,可不可以玩两个小时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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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又开始玩游戏。作业,你做完了吗? 我已经做好了。 那你只能玩一个小时? 哎哟,妈,可不可以玩两个小时? 又开始玩游戏。作业,你做完了吗? 我已经做好了。 那你只能玩一个小时? 哎哟,妈,可不可以玩两个小时? 又开始玩游戏。作业,你做完了吗? 哎哟,妈,可不可以玩两个小时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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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哎哟,妈,可不可以玩两个小时?